안녕하세요 불뿌리농장 석상수입니다 오늘도 감자밭에 나왔는데요 어 내일 드디어 감자 캡니다 원래 일정이 8일로 잡혀있다 8일날 비가 잡혀가지고 하루 당겼습니다 어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누래 졌죠 어 이쯤 되면 캐야 된다고 보면 되요 오늘은 뭘 할거냐 하면 캐기 전 미리 싹을 자르고 어 들어가는 입구 감자 캐는 거에요 음 싹 자르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싹 자르는 곳은 요건 한 900평 정도 되는 곳이에요 900평 정도 되고 또 저 밑에가 600평 하고 해서 총 한 2200평 정도 되는데 싹 오늘 다 자를거에요 어제 일부 잘라놓긴 했지만은 싹 자르는거는 그 싹 자르는 예측이 있어가지고 그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온거에요 그걸로 자르면은 굉장히 쉽게 잘라요 자르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싹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싹 자르는 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그 계산군 노후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줘요 하루 임대료는 16,000원이에요 16,000원만 내면은 이틀 빌렸는데 그것도 이제 DC해서 그래요 이 기계 살라그러면 뭐 초경만 원이 가잖아요 그런 혜택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싹이 이렇게 일부 이렇게 우려해지기도 없고 완전히 여부른데요 지금 여기 지나가면서 기계가 지나가면서 있어요 싹이 아주 파쇄가 된거죠 파쇄 파쇄가 되고 이게 만약에 깊게 깊게 해가지고 비닐까지 심하게 찢어지면 감자가 상해요 위에 있는 감자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래서 너무 너무 깊게 이거를 자르게 되면 안되고 높이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기계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데 이제 비닐 찢어진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 여기 약간 위로 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감자가 이런 데 이렇게 감자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덮어놨다가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이 상태에서 감자가 노출되면 파란 감자가 되거든요 파란 감자가 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런데도 비닐 찢어진다 이렇게 보면 지금 감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요 부분 금방 파래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캐가지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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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있어서 다니면서 한바퀴 돌아야 돼요 한바퀴 돌아가지고 이거는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싹 자르고 나서 싹 자르는 거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이분은 담보대에서 온 애인데 35살이에요 아 일 잘해요 아주 아주 뭐 열심히 잘하고 뭐 딱 자르는 것도 이렇게 알아서 그런 거를 찾아오니까 오늘은 싹을 전체 4군데 다 자르고요 내일 이제 감자 캐기 시작할 거예요 내일 캘때는 테렉타로 캐기 때문에 이 입구 쪽을 한 5m 정도씩은 이렇게 테렉타 돌릴 수 있게 이렇게 캐줘야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입구 쪽에 캔 감자거든요 입구 쪽에 캔 감자인데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냥 내 건데 괜찮죠 감자가 부숭부숭해 보이고 여기 입구 쪽 캐고 한명은 지금 캐고 있고요 오늘은 싹 자르고 감자 캘 준비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